최전설 최전설 최전설을 찾아라 최전설을 찾아라 최전설을 찾아라 우와 최전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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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안에서 집으로 가보 Cali 먹어부탁을 기다리게 해보세요 집으로 가는건데 빨리 차 타면 안될까? 그중 타다 하루를 타고 가볍게 타면 안될까? 그중 그중 안전거리고 이것저기 ?... 안전거리고 집으로 가는거리 아이고, 맛있다. 이제 밥으로 먹을게. 취전솔. 이제 밥에 가볼까? 이제 밥 사고 밥에 가볼까? 응, 가. 가 봐. ㅋㅋㅋㅋㅋㅋ 어잉! 빨리 해!! 뭐잉? 왜 오겠네~! 이제 모아서 오겠네 아 너 어떻게 올거야? 어.... 일어나가 위로 일로 아빠 같이 갈게 올라와 무서워 알았어 갈거야? 아빠 같이 갈게 아빠 같이 갈게 갈게 어떻게 올라갈거야 여기 대단한데? 어디있니? 응 가 응 갈 수 있어 한번 해봐 갈 수 있어 아빠 해줄게 아빠 해줄게 아빠 잡아줄게 그렇지 해봐 갈 수 있지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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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다 가자 어 이거지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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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상해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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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란색 빨간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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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맞았어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저어 계속 한대 응 응 전철아 또 해보자 엄마랑 엄마랑 해보자 노란 불 어딨어요 노란 불 어딨어요 노란 불 엄마랑 해보자 엄마랑 해보자 노란 불 어딨어요 노란 불